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오뎅 먼저 갑니다 조금 늦게 켜서 그런가 시청자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갑니다 다음 오뎅이 이슈로 오오 생각보다 오뎅이 덩치가 커 자 잘 부탁드리고요 뭔가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오뎅이 진짜 좋더라 자 레츠고 오뎅 1세부터 쓰라고 아 이게 BGM이 없으니까 이게 또 밈이 돼요 자 좋아 카메라가 요즘 이상해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니야 아 깃발 속도는 정말 빨라요 여기서 내가 비벼주면 이길 수 있겠지 1 2 3 오뎅이 자 오뎅 2롤을 부원 터치카여고요 엄마 엄마 개치고라네 좋아 야 야 카와마츠야 야 카와마츠가 이게 자 동호소치단 알리버스 도망가야겠다 아 해우룩 때문에 뭐야 뭐에 맞은거야 아 핑크보라 로저 갑니다 60 로저 아 팀장이 돌수네 로저가 97인데 카무사리 한번 날려줘요 안돼 저 센터 지킵니다 자 저 야 카무사리 진짜 사기야 자 차진 갈게요 와 진짜 레쿨이야 와 진격디 진격디 일루와 일루와 남해루 어디가 일루와 남해루 일루와 남해루 진격디 자 오케이 성공적 뭐야 이거 야 뭐야 이 이성루피 뭐야 아 상주팀이 일루다있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뭔가 아쉽단 말이지 오뎅 오뎅은 내가 봤을 때 기뽐메달로 가도 괜찮고 아니요 공격용 메달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기뽐법 숙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나는 나라면 오뎅한테 기뽐메달을 매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shop 구원 우원 이루와이 아이씨 엄청 두드러맞네 아 죽겠다 아이씨 좋아요 로저가 나머지 다 때려잡으러 갑니다 저는 본진으로 갈게요 아 뭐야 아 접쳤어 아 내 비록 명함 로저지만 저쪽 도와주러 갈게요 저쪽 도와주러 갈게요 저쪽이 힘들죠 저쪽 도와주러 갈게요 저쪽 도와주러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쪽 도와주러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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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여긴 줄 수 없지 아 잠깐만 아하 일단 로다로 가야겠어 빨리 로다로 가자 아 아 아 아우 카메라 있지 아 저 오뎅이 잘하네 아 진짜 각오를 오지게 많네 아 저 키네모도 사실 다 잡아놓은 건데 이런 방해를 안 받은 듯 나는 거잖아 야 이거 근데 또 대단하게 못한다 너무 못해서 가위 대단하다 정말 여기도 못 뽑을 것 같은데 오 이겼다 아우 빠져버렸네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겠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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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